21 패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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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이 뭡니까? 어 어 패션 뭐 발음나는데 패션 패 쇼허 이온 음 패션이 뭡니까? 패션은 패션인데 유행인가 굳이 한국말로 그렇지 한국어로 유행이야 자 그러니까 넌 털은 빠지고 털은 빠지고 털은 빠지고 털은 빠지고 털은 빠지고 오와 비해 빐 음 네 또 이 아 알 어 at a certain time 해석해 보세요 유행 그...뭐야? 방법? 드레싱 입는? 옷 입는 또는 비헤빙 비헤브 비헤브 이제 여러분도 왔다 비헤브가 뭐라고 하대요? 가지고 있다 해서 어디로 나갔지 그렇지 그래서 행동하다 라고 한다고 했잖아 행동하다 행동하는? 응 그것은 컨시더도 여러번 했다 간주하다 간주되어지는 그 최고의 그 최고로 응 그렇지 확한 응 확실한 시간 응 그렇지 어느 특정한 때에 최고라고 어 간주되어지는 옷 입는 방법 옷 입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의 방법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점프 응 롱 스컷 롱 스컷 헛츠 응 어 더 레이티스트 레이티스트 응 패션 패시원 패시원 응 긴 스커트 응 스커트를 그냥 치마? 응 치마라 해야 되고 스커트라 해야 되고 그 레이티스트 응 늦은 어 가장 늦은 그렇지 가장 늦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 요즘 응 그러니까 최신의 그래 가장 그러니까 나 가장 최근 것이다 해가지고 가장 우리 쪽이다 해가지고 최신의 유행이다 응 그렇지 22 패스트 22 패스트 패스트가 뭡니까 빠른 그 자 어드젝트 퀵 퀵 빠른 빠른 응 이거 점프 어 패스트카 패스트카 응 한 빠른 응 차 그렇죠 23 패스트 패스트 응 패스트 뭡니까 지방 응 어드젝트 어드젝트 헤빙 머치 머치 그러면 살찌 그렇지 어 가지고 있는 많은 지방을 그렇지 이거 점프 어 이거 점프 패스트카틀 패스트카틀 응 응 캐틀 해석해 보세요 캐틀 어 캐틀 캐틀이 뭐야 캐틀 그러게요 근데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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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그랬잖아 카우의 복수행이 캐틀이야 카우가 뭐야 그렇지 그렇지 소떼 소떼 이것도 캐틀 여러분도 왔다 본거는 같지 응 자 24 페이트 페이트 어 페이트 뭡니까 운명이요 어이 잘하네 카우 숙 카우 유니 카우 컨트롤 That is believed to decide events Decide to? 아니 Decide even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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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석해보세요 운명 그 상상 상상적인 상상적으로 일으켜지는 일으키는 비연도 넘어서 사람의 재활을 그것은 믿어줘요 Decide 결정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사건을 운명이라는게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정해져있어 일어난다 그걸 운명이라고 한다고 그걸 표현한거야 자 이거 젠플 자 이탈리 벗 페이트 벗 페이트 헤드 디사이디드 벗 페이트 디사이디드 아더 와이즈 아더 와이즈 어 붙여갖고 아더 와이즈 더블유 아이씨스 더블유 아이씨스 응 응 응 아더 와이즈 기대했어요 보내기로 그의 생을 응 이탈리아에서 그렇지 하지만 운명은 결정했어요 응 다른 길에 응 다른 곳으로 다른 곳은 그니까 이탈리아 못살고 다른 곳에 자기는 아 이탈리아가 살길 원했는데 운명이 그렇게 안해줬다 그 말이야 트윈티파이 바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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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 아빠 good job 나온 a male parent 네 parent 응 아버지 한 남자 부모 응 네 example 응 그 아빠 응 엄마 응 그 아이외 응 그 아빠와 그 아빠와 그 아이외